방금 두파팡을 잡음으로써 메시브, 철화구야, 종이신도, 차곡차곡, 두파팡 이렇게 해서 울트라비스트 5마리를 잡은 상황이고 두파팡을 가장 마지막에 잡았는데 두파팡을 잡고 나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얘 이름이 뭐였지? 베베놈이라고 했었나? 이름이 베베놈이었나? 하여튼 이 친구가 여기 게시판 앞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말을 걸어볼까? 그냥 뭐 데리고 간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? 빼빼! 그 포켓몬은 아마 베베놈이라는 개체일 겁니다 조금 전에 맥스 다이맥스 굴 안에서 발견했습니다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신기한 포켓몬이더군요 이번 소동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네요 맥스 다이맥스 굴 연구에 한층 더 박차를 가야겠어요 그건 그렇고 베베놈은 잠시 한눈에 팔면 금방 어디론가 가려고 해서요 실력 있는 트레이너분께 베베놈을 맡길까 하는데 어떠신가요? 어 이러면 준다면 데리고 가야지 그럼 베베놈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리베리! 베베놈 넌 내 거야 예! 이렇게 해서 베베놈까지 손에 넣었고 울트라비스트 5마리를 잡음으로써 조건이 풀리는 거죠 오케이 이대로 베벳놈을 손에 넣었다 한번 볼까요 베벳놈 레벨 20 능력치 자 베벳놈 독타입 얘도 이제 비스트 부스트를 가지고 있고 상대를 기절시켰을 때 자신의 가장 높은 능력이 올라간다 상대를 기절시켰을 때 자신의 가장 높은 능력이 올라간다 처음 나올 때 기술들 보면 도우미, 용액, 마구 찌르기, 마지막 일침 이렇게 주어지며 저 같은 경우는 겁쟁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맷집이 강함 그래요 이렇게 해서 베벳놈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아주 좋아 베벳놈을 보여주면 뭐가 또 뜰라나 보여준다 어 피오니한테 베벳놈도 보여줄 수 있구나 다른 세계에서 온 독지 포켓몬 베벳놈이라고 확실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엔지 저라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